15학년도 수능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PQ가 A, B, C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서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OK? C에서 전류의 방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이네요. 그렇죠? 바깥쪽에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됐죠? 얘랑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해야 됐어. 그렇지? 자, 볼까요? 도선 P는 지금 위쪽으로 흐르고 있잖아. 그렇지?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슝 하고 돌아서 C에서는 어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도선 P에 의한 건 일단은 들어가는 방향이겠구나. OK?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겠구나. 그 다음 들어가는 그냥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P에 의한 거는. B, P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Q에 의한 자기장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오는 방향이 돼야겠지. 그렇지? 나오는 방향 플러스가 돼야만이 둘이 합쳐져서 0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려야 된다. 그렇지?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 몇 대 몇이야? 3 대 1이죠. 3 대 1이니까 예의 전류를 3I라고 하면은 예의 전류는 I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전류의 방향은 P와 Q에 서로 반대이다. 반대여야 뭐다? 바깥쪽에서 0이 되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약한 놈의 바깥쪽. 그렇지?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전류의 세기는 P에서 3I면 Q에서는 I네요. 그렇죠? 옳은 지문 되겠네. 그 다음에 D급. 전류의 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볼까요? 자,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이쪽 방향 3I지. 그치? 얘는 어때? 이쪽 방향 I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B부터 한번 볼게. 자, 들어가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치? 자, 얘에 의한 것도 들어가는 거, 얘에 의한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자, 뭐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자, B에서는 지금 어때? B만큼 떨어져가지고 K 곱하기 D분의 3I지. 그치?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근데 얘에 의한 것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K 곱하기 D만큼 떨어져 있고 I. 이게 뭐다? B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될 거야.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게 크기가 되겠죠. 그치? 반면에 A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얘에 의한 거는 지금 어때? 나오는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얘에 의한 건 어때?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하면은 플러스 K 곱하기 D분의 3I 이렇게 될 거고 얘에 의한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3D죠. 3D분의 I 이렇게 되겠네. 자, 절대값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쪽이 더 크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아, B에서가 A보다 크구나. 그죠?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그냥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는 방향만 잡아도 사실은 보입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P에 의한 자기장 뭐 저기 뭐야? P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P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Q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절대값은. 심지어 얘는 멀기까지 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디귿은 틀렸구나. 답은 뭐다? 3번 되겠네요. 그치?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